친구야! 어? 바른 아저씨다! 어? 바른 아저씨! 아저씨, 좀 뭐하시는 거예요? 설마 싸우는 거예요? 친구끼리는 사회 좋게 지내라고 했잖아요! 어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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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아, 미치겠네... 애들 앞에서 싸웠다가 잘못하면 짤릴지도 모르는데... 그렇다고 이대로 가긴 또 너무 억울하고... 아이씨, 어떡하지? 수민씨! 안 돼요, 안 돼... 엄마! 엄마! 다른 어른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너! 너도 그러면... 안 돼요, 안 돼... 엄마! 엄마! 다른 어른은 남자친구인 여자를 뺏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추잡하고 비겁한 짓이에요 자, 그럼 전 이만 물러갈 테니까 두 분이서 벽에 응가 칠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럼 이만... 안 돼요, 어머니! 그냥 가면 어떡해! 그거야, 저 그거... 빠르, 빠르 빠르, 빠르, 빠르 빠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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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 암! 헬메!